주로 온태자들인 미국인 6,900만 명이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은 물가 급등으로 2020년 새해 1월부터는 40년 만에 최대폭으로 오를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으나 실질 혜택은 크지 않아 속빈 경쟁이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은 새해 1월부터 올해에 비해 6.1%나 대폭 오를 것으로 관련 기간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7.4% 급등했던 1983년 이래 40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르는 겁니다. 올 1월에는 1.3% 오른 바 있어 내년에 6.1% 오른다면 근 5배나 급등하게 됩니다. 사회보장연금은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고 COLA로 불리는 생활비를 적용해 1년에 한 번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10월에 생활비를 반영한 조정된 사회보장연금액을 발표하고 새해 1월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이미 10여 년 만에 가파르게 급등하고 있어 은퇴자들은 사회보장연금을 인상조정 받기도 전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이 내년 1월부터 6.1% 인상된다 하더라도 소비자물가는 이미 5월에 5%, 6월에 5.4% 급등하는 등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6,900만 은퇴자들의 대다수는 구매력을 잃고 사회보장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겁니다. 현재 6,900만 명의 미국인들이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은 1인당 평균 매월 1,543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신청연령과 평생소득 등을 감안해 신청되는 사회보장연금액은 연봉 5만 달러로 은퇴해 최초 신청 가능한 62세의 조기 신청을 했을 경우 현재 매월 1,264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많이 신청하는 시기인 66세 10개월에 신청한 은퇴자들은 매월 1,785달러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보통보다 늦은 70세에 신청한 경우 2,237달러의 소셜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WKTV 뉴스 안혁입니다. WKTV 뉴스 안혁입니다. WKTV 뉴스 안혁입니다. WKTV 뉴스 안혁입니다.